두번째 선수 만나보겠습니다. 몸짱팀의 젊은핀 20살 이지현. 키가 178cm. 준비 출발. 자 이지현 성큼성큼. 팔도 길어요. 두 번 정하니까 벌써. 첫번째 단계를 넘어오고. 자 여기 승전의 근혜에요. 키가 178cm이기 때문에. 근혜가 178cm인데. 다리 길이가 정말 길어요. 자 여기서 긴 것이 유리할 수도 있고. 아 좋아요. 아 영화. 좋습니다. 비교적 2단계는 이근하세 뭐 쉬운 단계죠. 아 지금 여기저 보면 얼굴 보니까 울면서 뛰는 것 같아요. 어 좋습니다. 어머나 강신이라서. 어머나 강신이라서. 성공. 야 현재 1위기록 나오겠는데요. 1위기록 나오겠습니다. 자 뭐 미끄러져서 넘어지지만 않는다면. 자 완주는 괜찮을 것 같은데요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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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물김두꽃경. 자 아. 길은걸 선택을 했는데 오히려 시간을 많이 쓰고 있어요. 자 이제 단계는 두 단계만 남겨있습니다. 자. 저기 가면 모델이 다 똑같아져요. 모델이 저렇게 엉성하게 걷는 건 처음 봤습니다. 네. 저기 가면 워킹이 다 똑같습니다. 자 시간은 1분. 20초를 향하고. 자 이렇게 되면. 내려오기만 하면. 승리는 1위입니다. 오늘 승리는 1위. 1분. 26초. 3만. 지금 어때요 기분이. 아 너무 좋아요. 아 현재 1위에요 1위. 아 정말. 예. 어. 어느 코스가 제일 어려웠어요. 맞아요. 그렇죠 최선을 다해 줬어요. 지금의 이 기분을 함성으로 한번 표현해 주세요. 아아아악. 네 축하드리겠습니다. 드림걸즈의 엔돌핀 하주연 선수입니다. 준비 출발 자 스카트 좀 용기를 한번 내봅니다. 자 하주연 자 스피드 랙 어! 자 스피드 랙 어! 어! 하주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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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밑에 지금 다리가 닿았다면 자 탈락이 있지만 아직까지 버티고 있습니다. 아 하주연 오늘 잘 잡았어 하주연 하주연 못 올라가면 탈락입니다. 못 올라가면 탈락입니다. 지금 아 여기 왼쪽 다리가 닿았나요? 하지만 올라가면 되는데 자 지금 자 스피드 팀이 다리를 닿지 않아요. 아 아 하주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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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쉽네요. 어떡하냐 잘못되겠다. 마치 한 마리의 인어 공주가 힘이 빠져가지고 육지로 나와서 인간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. 인어가 인간으로 변하면서 서서히 인간이 되어서 일어수기 시작합니다. 이제 일어났습니다. 인간이 됐어요. 아 목장 팀의 세 번째 선수 한수린 선수입니다. 174cm. 저보다 크네. 거의 뭐 여전사 분위기에 부스를 좀 내는 한수린 선수인데 준비 출발 한수린 거치범드 도전을 한번 기대해볼게요. 쉽게 못 앉아요. 저 봐요. 어 그대로 난간 발이 못 뒀어요. 자 2단계 근혜가 좀 재밌을 거 같아요. 자 일단 한수린 자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근혜에서 한번 크로스를 주지 않을까 싶은데 근혜에서 힘 좀 빼고 여기서 이제 운동신경이 나오거든요. 바로 이 장애군에서 자 다리를 못 얹지죠. 여기서서 난간을 이용합니다. 네 자 기둥을 잡고 자 일어나는 것도 문제인데 자 미끄러질 수 있어요. 자 좋아요. 자 한수린 어렵게 통과 자 자 뭐 이 구간은 그렇게 어려운 구간은 아니고 자 이제 여기서 시간을 좀 줄여야 되거든요. 자 하나는 나왔고 하나가 남아있습니다. 자 마지막 하나 자 주로 나왔고 자 이제 부터